안녕하세요 러블리즈미즈입니다 우와 벌써 지금 들어온거야? 대박 키자마자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러블리즈미즈입니다 어머어머어머 왜이렇게 갑자기 켠지 1초도 안되는데 막 들어오시네 여러분 안녕 원래 여러분 갑자기 키는거죠 여러분 뭐하세요 제가 점심시간이라 켰어요 제가 점심시간이라 켰어요 여러분들 밥드시면서 제 먹방 보시라고 너무 갑자기죠 하하하하 갑자기긴 해 괜찮아 상냥 소리도 있어 하하하하 아 혜기즈 진짜 잘봤어요 재밌었죠 하하하하 학교 가는중이에요 뜬금 브이앱 원래 브이앱은 뜬금으로 해야 여러분 점심 지금 드시고 계세요? 아니 이제 막 드시나? 꼭꼭 씹어먹어네 아 오늘 휴가라서 집에서 쉬고 계세요? 우와 오늘 휴가라서 집에서 쉬고 계세요? 이제 먹어야지 이제 먹어야지 이제 먹어야지 시월을 안했어야죠 누가 제주도는 왜 갔다 오셨지? 왜 지금 등교해요? 아 대학생이신가보래 아 대학생이신가보래 아 대학생이신가보래 요즘 자주 듣는 노래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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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까먹어먹다 아 내 점심시간 지금 옆에 매니저 있어요 상유 저 오늘 월남쌈이랑 고기랑 이렇게 먹고 싶습니다 너무 예뻐서 못살겠다 너무 예뻐서 못살겠다 저 지금 밥먹고 있어요 뭘 먹고 이렇게 예뻐? 뭘 먹고 이렇게 예뻐? 여러분 오늘 뭐 하실 거예요? 아 이거 안되는데? 4천명하고 밥먹는 기분이 어떨까? 4천명하고 밥먹는 기분이 어떨까? 오늘 하루는 어때요? 아직 하루가 안 지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김치찌개를 먹고싶다 김치찌개 김치찌개 꼭 구경 가요? 영어.. 영어 해달라고요? 헬로우 에브리원 아임 미즈 땡큐 빠이 다하죠 어.. 이력서 쓰고 대출하러 배고파? 어떡해 내가 배고프겠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다리 꼬지마 밥 다 먹기 전에 방동할 거예요 영어 잘하죠? 내가 배고파 너 말할 수 없을까? 뭐 읽었어? 타일랜드 아.. 아.. 내가 소개해드리게 제 이름은 이승하 제 희생은.... 타이스키 타이스키 홍콩에서 누가 울어? 나 안 울었는데 태이가 뭘 스포 했어? 한국어 가능해요? 안녕 지금 방금 전복 먹었어요 전복 얼굴 이만해 내 얼굴 진짜 커 내 얼굴 이만 이만해야되는데 내 얼굴에 이만 현지인인줄 심하게 예뻐요 Whoa 댓글이 있교밖에 없네 댓글이 다른 댓글 없나? 뭐 먹어요? 이거랑 이거랑 으어어어 맥시코 사랑해 생일 축하했어요 생일 축하했어요 생일 축하했어요 생일 축하했어요 네가 좋아 지수 사랑해 나도 지수 사랑해 새우 머리까지 어떻게 먹어요? 저 밥 3끼 다 먹어요 이미수 사랑해 나도 이미수 사랑해 지수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지수 꼭꼭 씹어서 와우 덜덜덜 인도네시아로 사랑해 밥은 누가 해줘요? 어머 제가 해먹지는 않아요 주께장이 좋아요? 러블리너스가 좋아요? 러블리너스요 다운한 거에요? 저 당근 안 좋아해요 저 사투리 안 써요 이중현 대표님 사랑해 나도 형 사랑해 형 사랑해 누가 형 사랑해 형 사랑해 저 턴산은 안 좋아해요 목 아파 저 이거 쌩얼이에요 저 이거 쌩얼이에요 쌩얼이네 자꾸 스케줄 뭐냐고 물어보지 저 이거 쌩얼인데 지금 집에 혼자 밥 먹고 있는 거예요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시네 미쥬아 그건 좀 아 네 역시 쌩얼이었구나 댓글이 더 웃겨 댓글 만우줄 오래가네 나만 웃긴가 봐 아 웃겨 상류야 이거 발라줘 화장한 줄 알았죠 저도 그 말 진짜 많이 들어요 저도 옆에서 하나 춤춰요 아 티가 나왔뻔했어 내가 발라먹는 거였는데 여러분 기다려요 저희 좀 발라먹고 올게요 이 도랏 이 도랏 이거 근데 여기 소스가 배어있으면 껍질도 먹으라는 소리 아니야? 굳이 껍질을 까먹어야 되나? 그치? 껍질 먹어도 돼요? 저 사실 러블링 피 안 통해서 잠깐 잠깐 빼놨어요 러블링이 좀 작게 나와가지고 그게 약간 이렇게 할 때마다 손가락이 잘리는 느낌이 나서 잠깐 뺐어요 여러분 다시 껴야겠다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참고 끼려고 제가 에? 소요먹을 때 살 바르고 사이즈를 어떻게 늘릴 수 있어요? 사이즈 늘릴 수 있어요? 늘려야 돼요 진짜 아니 유니가 꺼매져요 나중에 키 감성해서 늘릴 수 있구나 저 머리 염색할 거에요 깜장색으로 아 그냥 깜장 이 색깔로 어때요 여러분? 지금 염색할 건데 수저가 있는데 왜 수저도 안 쓰고 있었어? 이스라엘 아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흠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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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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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는 다음에 먹고요 다른 반찬 먼저 먹을게요 새우가 안 까져요 새우 수술 중인가 새우는 나중에 먹을게요 여러분 컴백이요?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저희를 빨리 찾아주시면 빨리 나오지 않을까요 점심 먹고 뭐해 양치여 아니야 스파하지마 스파하고 싶은데 아 나 여기 핸드폰이 있네 자주 듣는 노래 내가 말해주면 되겠네 바보 아니야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20살 님의 전화할게랑 골든차일드의 모든 날이랑 적고 있죠 여러분 다 변진섭 선배님의 너에게로 또다시 랑 109 님의 별이 되지 않아도 돼 적었어요? 변진섭 선배님 맞아요 너에게로 또다시 랑 너에게로 또다시 랑 너에게로 또다시 랑 올드한 취향이라니요 골든차일드의 모든 날 진짜 많이 들어요 대만 야시장에서 그거 치킨이랑 흠 흠 흠 빙수랑 그리고 우유튀김이랑 그리고 우유튀김이랑 어묵 튀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섀도우 색깔 저 이거 섀도우 안했는데 생얼인데 죄송해요 그냥 말할게요 제가 제가 화장한게 아니라서 만약에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우유튀김이랑 연유 같아요 우유튀김이랑 연유 같아요 저는 할 대기실 해야 돼쓰 해야 돼쓰 하이 위주히미 미주히메데스 아 미주히메데스 배불러 미주히메데스 잘하죠 근데 저 밥을 젓가락으로 안마해주시는 듯 배불러 밥 비셨어요? 배불러 밥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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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불러 밥 배고파 배고파 배불러 다 읽겠어 딸기 달아요 봄인데 감글났어요 겨울에도 안걸리는데 원래 봄에 걸려요 펀들기 잖아 뷰티 유튜브 해주세요 보는 사람 있을까요? 제 뷰티 지식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뷰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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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기초 스푼크림 있어요 여러분 먹방 끝났어요 배불러 뷰티 이거요? 파인애플 배불러 진짜 정리하기도 파인애플 파인애플 맞아요 많은 소린지도 몰랐어요 저는 바보예요 많은 소릴을 그냥 보냈어요 하하하 뭐지? 전화해 미순이 라이브한다 왜 안 맞아 양치방송가재 양치방송가재 하하하 진짜 해볼까? 양치방송해도 돼요 저 양치 진짜 공주처럼 해요 여러분 양치 진짜 저처럼 공주처럼 한 사람 없을걸요 진짜? 양치방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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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배불러거든? 나? 이거 안 맞춰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브이앱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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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브이앱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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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시초에 공개하십니다 오렌지도 있네 하늘아 정리했어요 저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수 있다 소화시킬 겸 춤춰줘 아 나 브이앱 30분밖에 안했네 한 시간 채우자고요? 저 한 시간 뒤에 안 돼요 그러면 10분만 잠깐만요 왜냐면은 양치하고 양치하고 옷 갈아입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러블리즈 성대모사 시키니까 아 애들이 자꾸 내 성대모사를 하는 거구나 나도 하트를 누를 수 있네 나도 하트를 누를 수 있네 나 내 거 보고 있다 나 내 거 보고 있다 왜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생긴 거야 내 얼굴이 이래 진주씨 명은이가 너무 눈에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러블리즈 위주의 브이앱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남자남 위주 누나 처음 보는 거 같다고요? 날 모르네 이렇게 해서 저는 갈게요 남자남 위주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셨나요? 저 원래 이렇게 얌전하답니다 나 원래 이렇게 얌전해요 여러분이 너무나 하이테이션일 때만 봤나보다 저 갈게요 용안 이게 그냥 이거 누르면 돼? 안녕 안녕